우리 헬로빅스는 앞담아디따 너 남자 생겼니? 야 그거 내가 틀린게 아니다? 여름이 신났어 라임언니 어깨 좀 찔면 안돼요? 라임아 너 왜 자꾸 차 안으로 방구 끼우고 그래? 트름하고? 라임언니 트름 좀 그만해요 라임언니 솔직히 안 씻잖아 그치? 라임언니 제가 머리 감겨준 거 기억나죠? 라임언니 너 실순작이 며칠 전이야? 라임언니 화자연 똑바로 쥐고자야 라임언니 솔직히 좋아하는 남자 있잖아 며칠 전에 나간 것도 남자친구 만나려고 했어 아니요! 라임언니 그리고 내 친구가 그랬는데 인사할때 언니가 그렇게 눈빛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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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눈빛으로 말해 눈으로 말하는 여자가 있다던데 그게 라임언니라고 라임언니? 진짜? 그리고 라임언니 너 연습실에서 왜 너는 빡세게 안 주는거야? 내가 언제 해? 세게 때려주시겠어요? 너 며칠 전에 그거 말할게? 설마 그거 끝났어 아 진짜 줘봐 꽉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아프잖아 난 방송국에서 눈으로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난 방송국에서 눈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나인단 말이야 그치? 직접 말로 하지 직접 말로 절대 안하고 방송국에서 나는 눈으로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입니까? 응 어? 아파 아 내가 어떻게 해? 아니야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로비너스입니다 이제 보이그룹? 고생하셨습니다 라임즈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몰랐어 누가? 누구랑 말했어 엄마 나 뭐하냐 서영아 웃긴거 아주 그냥 너 뭘 하길래 그렇게 맨날 늦게 와? 차에도 늦게 오고 맨날 너 누구랑 통화해? 서영아 서영아 이거 실장님이 보시는 거 실장님이 보시는 거 알지? 너 실장님 몰래 어젯밤에 고기 먹였어 야 내가 고기 먹였어 아니 아니 너 아까도 과자 먹었잖아 와 나 이거 서영아 너도 왜 이렇게 알고 씻어? 너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씻어? 너 뭐 하길래 맨날 늦어? 솔직히 말해봐 너 남자랑 연락하지? 그만 때려 아니 괜찮아 안 아파 아 때려야지 언니가 때려줘 아 맞아요 언니 아이라인 잘 안 지우고 자요 눈에 맨날 밑에 편도 돼 있어요 아 그 닭에서 그려 닭에서 그려 왜 이렇게 안먹으라고 할까요 며칠 전으로 김치 먹은 거 나 고기 안먹었어 나 혼자 어제 어제 고기 안먹었다 고기 사건 해봅시다 나 고기 진짜 안먹었거든 이거 아니면 진짜 잠깐만 고기 안먹었잖아 고기 안먹었어 실장님 고기 안먹었어요 고기 먹었다 고기는 어제 저랑 앨리선이라고 먹었고요 얘네는 그냥 숙소 들어갔는데 쉴라고 거짓말이 약간 이상해요 여름이가 진실이면 우리 다 거짓말한 걸로 되는 거라 여름아도 자꾸 왜 언니한테 누구를 소개시켜달래 여름아도 누구랑 혼자 하니 그렇게 밤에 여름아도 밤마다 제발 잠꼬대 좀 안하면 안 되냐 왼쪽! 오른쪽! 안녕하세요 여름이다 안녕하세요 여름이다 너무 잠꼬대가 심한 거 같아 잠꼬대가 심해 정말 심해 어떻게 잠을 잡아서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지?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왼쪽! 너 내가 화장실 가려고 밤에 나왔는데 너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몽유병인 것 같아 진짜 깜짝 놀랬다 여름아 잠꼬대는 있지만 몽유병으로 숙소로 돌아다닌 적은 없습니다 이 음악이 긴장돼 우리 뭐야 진짜 고기 먹었잖아 고기 안 먹었다고 고기 안 먹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나 수녀님이라고 난 어제 고기를 먹었다 그래 고기와 밥 그거 말고 아무것도 못해 그거 사실이야 아니 그거 사실이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해보자 나는 방송국에서 눈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니까 아니요 고이그룹에게 눈인사를 안해요 눈인사를 하지 않는다 사실 없이 안 했다 눈인사 눈인사 했다 너무 아쉽게도 앨리스 언니만 저희의 밥을 사러 갔어요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리더가 리더가 저희를 위해서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? 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?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지금까지 헬로우 비완 안녕 라이모님만 눈인사 하는 걸로 안녕 안녕 나 쟤 좀 때리자 앗 뭐라고 나 엄청 때려 눈인사